네 안녕하세요 영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폰케이스를 자랑하려고 유튜브를 찍었습니다. 폰케이스를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손별이가 저한테 선물로 준 미니언즈입니다. 이거를 제가 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네 이거를 끼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. 네 지금 제가 폰케이스가 두개인데 한개는 전에 쓰던 분홍색깔이 있구요.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. 이거 이게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찍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이 폰케이스를 한번 버리고 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를 빼놓고 분홍색깔 폰케이스를 사용합니다.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손별이가 저한테 선물해 준 미니언즈에요. shades. 이쁘죠? 부엌! 굳이! 내 머리도 없구나 에이! forwards allowed me to go 이렇게 다녀야 겠어! 와! 내 허벅지 이렇게 하면 폰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 나이스 나도 이제 폰케이스 가게 간다 하지만 이쪽이 안 뚫렸잖아 다시 뚫려야겠다 일로와 일로와 꼭 꼭 나도 이제 사람이 된 아냐 꼭 나도 이제 진정 폰케이스가 된거야 폰한테 가서 이게 시어들러 가야지 룰루루룰룰루 어! 폰이다! 안녕하세요 에헴 누구선? 아 저는.. 어.. 슈퍼바드? 미니언즈? 어쨌든 미니언즈 펑킨 쓰려고 합니다. 당신의 폰에 씌워도 될까요? 마음대로 아 그러면은 씌워도록 하겠습니다. 펑! 쭁! 아 정말 기분이 좋아요. 근데.. 검정색이니까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군요. 어쨌든 핸드폰에 씌워졌으니까 정말 정말 좋아요. 호호호!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원 오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썸volt 사모장 で